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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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비? 포비가 뭐야? 아 포도? 하영이 포도 줄까? 포도 이게 연아야 뭔지 알아?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? 아니야 샤 인 머 스 킷 샤 인 머 스 킷 샤 인 머 스 킷 다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죠 김천이 유명한게 샤 인 머 스 킷 유명해 그렇구나 이거 아빠 이거 해 봐야지 와우 해봐. 하영이도 해봐. 봐봐. 아, 잘한다. 하영이도 해봐. 다시. 다시. 실패. 됐어. 아, 잘했네. 잘했네. 어쨌든 뭐 입에만 들어가면 되니까. 하영이도 성공. 이거는 와플. 와플. 그래서 이거를 봐봐. 진짜 좋아하는데. 이런 와플을 먹어줘야 돼. 생크림 올리고. 이게 메이플 시럽이야. 최고죠. 아, 예술이죠. 이거 아빠 건데. 아무래도 내 거야. 달콤해라. 이거 맛을 본 이상 뭐. 헤어나올 수 없죠. 맛있다. 너 조심해. 이걸로 왜 너네만 먹었니. 이거야, 그동안. 나 안 주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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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려서 먹는다. 제대로다. 그게 앙. 아, 천상의 맛. 천상의 맛. 허허허허. 허허허. 허허허.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먹었지만, 이건 또 신세계였을 거예요. 아유 우리 하영이는 이걸 알아버렸네. 맛있어? 응 맛있어. 응. 맛있다고. 아 저렇게 묻히면서 먹는 게 이뻐요. 너무 귀여워요. 배불리 먹고 옷도 갈아입었네요. 돼지. 돼지. 해봐. 돼지. 돼지. 하영이는 뚱뚱해서 돼지라 그러는 게 아니야. 뚱뚱. 안. 그냥. 하영이 안 뚱뚱해. 그냥. 뚱뚱해. 그냥. 뚱뚱해. 하영이 뚱뚱해? 뚱뚱해. 아 뚱뚱해. 그냥 상이 그래서 그러는 건데 아빠는? 상이? 상이 뭐야. 약간 그쪽 상이라서 아빠가 돼지 그러는 거야. 너무 슬퍼하지 마. 뚱뚱해. 하영아 옷 안 불편해? 야 이거 너 옷 밖으로 엉덩이가 튀어나오는데? 어우 귀여워. 무슨 필수 언니. 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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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다. 저때 아니면 저런 옷은 못 입으니까. 맞아요. 기저귀 할 때만 그저 입을 수 있고. 오빠 안 맞아. 아이고. 아 이뻐다. 아유 사랑이 고마치한 날이네요. 아. 아이고 재밌다. 예이야. 예이야. 하영 가보야? 응. 이거 안아줄까? 따로 봐. 따로 봐줘 봐. 안는데 안 돼. 안는데 안 돼. 안는데 안 돼. 하영아 그러면 이리 와보자. 아빠 표정 벌써부터 힘든데. 아우 엄마도 흘러지. 재밌어? 재밌겠다. 재밌어? 응. 그래? 이제 그럼 딱 아빠가 죽는 거 같아. 얼굴에 꼴게 해줬어. 말 엄청 재밌었다. 또 타고 싶다. 이리 와봐. 오빠 누웠지? 자 하영 이리 와. 누워. 시작. 진짜 귀엽다. 우리 또 셋 올려봐야지. 웃음이 3단으로 전달되지. 하나 둘 셋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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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. 아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